와 심심하다 심심해! 게임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남반장? 야 오바퀴 뭐야 남반장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갑자기 노래? 알려주러 왔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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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줘? 뭘 알려주러 왔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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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Jeryeyee 가사 맞추기 해! 실패! 슈아수랑 계속 게임해도 엄마한테 절대 안 혼나는 방법 어? 그런게 있어? 게임하면 무조건 혼나는데? 오리오는 하루에 한 시간씩 낮게 게임 못해 네, 이제 하루 종일 해도 안 혼남 오 진짜? 어떻게? 봐봐 봐봐 베티아라는 게임인데 게임하면서 영어 공부하는척 하면서 엄마를 살길 수가 있어 오 대박 근데 말로만 게임이고 그냥 영어공부하면서 시시한 게임하는 그런 교육용 게임 아니야?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임은 솔직히 재미없는데 그런 거 아니야 봐봐 엄청 재미있어 오 그래픽 보소 장난 아니다 우와 진짜 게임이잖아? 못 주지 게임 없나서 돈도 벌면 아이템도 사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캐릭터도 꾸밀 수 있어 오 설화 같아 오 예쁘다 아 이거 나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네 오 예쁜데 게임에서 레벨업 하면 돼 그럼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? 오 그럼 빨리 레벨업 해야겠다 컴비 나이스 오 오와와와와와 오 오 빨간색 오 예쁘다 오 너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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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티 나이스 나이스 공격 스트레스 풀려 아 이거는 쉽지 아 왜 나이스 키 키 키 숙제는 다 했나? 응? 흐흐흐흐흐 으아아아악 오 엄청 많이 올라갔어 스테이지 레벨업 오 대박 얘가 진짜 하루종일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하고 뭐하는 거야? 야 오비키 어 엄마다 너 그렇게 계속 게임만 할 거야? 응? 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우와 참 JR 야야야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? 엄마가 게임한다고 혼내려고 하잖아? 그때 꿀팁 그때 꿀팁? 뭔데? 말해줘 그럴 땐 여기 보이는 타임 트래블 있지? 이걸 눌러서 NPC이랑 대화를 해 오 타임 트래블 그럼 젋대를 안오나 아, 타임 트래블! 타임 트래블! Hi, my name is Piki. I am new here. 어머머머, 영어를 하네? Hey, I'm Joe. Nice to meet you. Oh, yeah.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? 영어 공부 중이었니? 응. Can I ask you something? 영어 잘하네, 우리 딸. 숙제는 다 했니? 어, 다 하고 하는 거야. 어머머, 숙제를 다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?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. You are a linker, right? Yeah, but I'm the best linker. 술술 영어를 잘하네. 뭐 먹을래? 맛있는 거. Yes. 오케이. 어? Yeah. That's right. 워너민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. 어머 세상에. 오, 대박. 남반장 말이 진짜였잖아? 게임하면서 엄마를 속일 수 있다니. 진짜 대박이다. K-K-K-K-O-B-K! 간식 먹으면서 해. OK. 오케이. OK. 다 우이 베이기 오오 또 너냐 완전 폭발 아 웃기 힘내 지금 배 튀어에서 엄청난 이벤트가 진행중이래요 오키님들한테 알려주는 이벤트 니까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벤트 iqué 무슨 이벤트 아 아니야 얘 이 아우 비밀이 만화 항상 아주 홍이님과나 논리게? 롯키링과 나만 노리게임 우리만의 비밀 키키키올비K 좋아! 오늘도 신나게 게임하면서 엄마한테 잔소리 안듣기 대 성공! 저 하늘의 날처럼 술로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